김주범의 경매고입니다. 2023년 5월 27일 현재 전국법원에 경매 진행중인 물건이 14,083건입니다. 그중 지분입찰, 즉 공유지분이 경매중인 사건이 1710건에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사건의 10%를 초과하는 수준이죠. 작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유지분에 대해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소유 형태는 소유권에 기한 것이죠. 그리고 토지든 건물이든 소유권은 한 개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두고 일물일권주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이렇게 소유권은 한 개밖에 없는 것인데 공유로는 가능한 것이죠. 여러 사람이 즉 한 사람 이상이 공유로서 소유를 하는 형태도 가능한 것입니다. 예컨대 A, B,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자들이 공유 형태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취득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부동산을 3명에서 공동으로 사기로 했다. 따라서 A, B, C가 똑같은 동률 금액을 또는 A가 조금 더 많이 작게 또 많이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매매가 아닌 상속에 의해서 상속 지분으로 공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지분의 형태는 서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또는 상속에 의한 것이라면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서로 간의 협의에 의해서 예컨대 A가 3분의 1씩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동률 비율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또는 A가 10분의 1을, B가 10분의 8을, C가 10분의 1을 서로 협의해서 얼마든지 공유 형태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공유 지분을 모두 합하면 결국 하나의 소유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부동산, 즉 A, B, C 모두의 공유, 즉 소유권에 대한 경매가 아닌 일부 지분, A의 지분만을 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분은 재산권이죠.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마음대로 경매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A의 공유 지분만이 경매 대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공유자를 다른 공유자, 즉 경매 대상이 아닌 다른 공유자로 표현한 것이죠. 이 부동산을 처음 소유 형태가 공유였다면 기존에 있던 공유자들이 이 부동산을 관리하기가 더 수월할 것이고 제3자가 다시 나와서 이 부동산을 공유로 참여한다면 부동산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죠. 따라서 기존 공유자에게 공유자 우선 매수 청원권의 기회를 법률상 두고 있는 것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에서는 나머지 공유자에게 공유자 우선 매수 청원권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통지를 하는 것이죠. 이때 나머지 공유자들은 경매 기회 1천에 우선 매수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5월 27일 날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그 전에 우선 매수 청원권 행사하겠다는 취지를 미리 법원에 집행관 또는 경매 법원에 보증, 즉 매각 보증금을 제공하고 우선 매수 청원권 행사하겠다 이런 신고를 하면 청원권의 효과를 받는 것이죠. 이때 매각 물건 매수에서는 공유자 우선 매수 청원권 행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 공유자들이 미리 신청 안하고 매수 경쟁, 즉 매각 기일 5월 27일 날 1차든 2차든 그 해당되는 회차의 법원에 와서 누군가 입찰을 합니다. 그때 매각을 종료하기 전에 공유자가 우선 매수 청원하겠다라고 요청하면 낙찰받은 2차의 지휘를 그대로 땡겨옵니다. 결국 최고가 매수인이 있다 해도 그 자의 지휘를 우선 매수 청원권 행사하는 공유자에게 넘겨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지만 낙찰받은 2차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내가 보다 높은 가격을 쓰겠다라고 다시 더 고가의 매수 신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유자는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듯 지분 경매에서는 공유자는 우선 매수 청원권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치분에 입찰한 최고가 매수인은 입찰에 성공했다 해도 공유자에게 그 지휘를 반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치분에 매수 신고를 하는 경우도 적잖이 볼 수 있습니다. 관련된 사례학습은 별도로 확인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은 공유자 우선 매수 청원권의 의미와 그 내용을 간략히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